올리버 피플스 올리버 피플스는 눈에 착용하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로 1986년 켄슈와츠 월레리 레이트에 의해 설립되었다. 올리버 피플스 로고의 의미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안경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상징화하고 있다 올리버 피플스는 웨스트 헐리우드 ca에 설립되었고 1987년 처음으로 독일어 보그의 표지에 등장했다. 그들은 부티크에서 빈티즈 프레임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올리버 피플스 비전 모즐리 트리브스 그리고 폴스미스 안경 등의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https://web.archive.rg.web.2018-09000630-https-oliverpeoples.com 슬래시 및 올리버 피플스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경은 전세계 유명한 패션 부티크와 백화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브랜드는 gqgq맨즈 보그, 엘리,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의민스 보그와 같은 남성과 여성 패션 잡지의 모습을 보였다. 2010년 3월 올리버 피플스는 8개의 핵심 패션 잡지의 모습을 보였다. 브랜드의 서명 정보는 프레임의 전면 상단 모서리 또는 측면의 두 개의 점이다. 2006년 현재 럭사티카의 자회사인 오클리가 올리버 피플스를 55.7만 달러에 인수했다. 올리버 피플스의 창시자인 레리레이트에 따르면 회사에는 안경사와 의사가 함께 일한다고 한다. 마케팅이나 브랜딩 그리고 디자인을 떠나 각 안경이 얼굴에 편안하게 맞는지 눈에는 좋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올리버 피플스가 도드라지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는 배우나 뮤지션 그리고 패션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애용한 덕분이라고 한다. 실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빌 게이츠, 스필버그 등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애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복고적인 안경들의 절반 이상은 올리버 피플스를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일만큼 클래식 아이웨어의 교과서 같은 브랜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점점 대중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럭사티카에서 한국에 올리버 피플스를 공급하던 업체의 제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럭사티카 코리아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아 인기품목은 재고가 부족하고 기존 제품들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스는 올리버 피플스 한국 사람의 취향을 매우 만족시키는 깔끔한 원형 모양이다. 100% 티타늄 위에 세라믹으로 전면부를 코팅했고 부조방식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제품이다. 가격은 49만원이다. 아세테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라인이 가볍고 타원형의 동그란 모양의 안경이다. 모양, 크기, 무게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다. 가격은 32만원이다. 타이타늄 소재로서 굉장히 가벼운 것이 특징이고 프레임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얼굴의 폭이 작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다. 현재 단종되었다. 100% 타이타늄 소재로 가볍다. 바리스타의 경우 모델의 안쪽과 바깥쪽의 컬러가 다른데 바깥이 좀 더 어두운 투톤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단종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